머리하고 흉곽을 연결시키는 게 경구입니다. 뼈가 7개가 있죠. 뼈가 다행히 7개가 있기 때문에 목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죠. 분절, 마디마디 어떻게 경수를 잘 스트레칭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비교적 짧은 구간에 있고요. 또 목이 두꺼우신 분 같은 경우는 목뼈에 있는 부위가 손끝으로 촉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목을 마사지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앞쪽은 후드 연골이 있고 그래서 설골근들이 있기 때문에 후드 연골로 인해서 목이 또 마사지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심부 깊이 있어서 마사지가 안 돼요. 앞에서는 후드 연골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뭘 푸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 잘 되는 부위가 있고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연두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머리카락하고 목이 만나는 접합부 한추 후드 관절, 한추 축축 관절에 포커스를 둬서 마사지를 하는 게 한편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브먼트를 통해서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하고 몸이 만나는 이 부위가 잘 마사지가 안 되는 부위고 손끝에 닿지도 않습니다. 겉에 있는 승모근이나 판상근 정도만 닿아요. 속에 있는 근육은 닿지 않기 때문에 강한 세심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끝으로 걸고 돌리세요. 돌리는데 회전을 주는데 그냥 들지 말고 한 스텝씩 합니다.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자 이거는 뭐 돌 필요가 없죠. 손끝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악과 회전을 천천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손끝에 힘이 달리면 두 손으로 푸드하에 위치하고요. 조금씩 돌립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각도가 있죠. 이 각도에서 후두를 앞쪽으로 가슴을 고정하고 앞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 목뼈가 지금 거의 180도 이상 회전이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하면 뒤쪽 후경근이 스트레칭이 되죠. 리프레쉬를 시켜놓고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하되 기본적인 것은 당겨서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 스텝씩 움직이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각도에서 앞쪽으로 굴곡을 해주세요. 그리고 후경근, 전경근 앞쪽에 위치기에 있는 전척추 근막까지 스트레칭이 되고 반대로 자세를 바꿔서 반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